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이 동영상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신천지 교단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단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의 내용을 신천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신천지인들이 게시록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신천지 교단이 게시록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게만 된다면 신천지를 통하여 전세계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소망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과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에스겔은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였는데 요한이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도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날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은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였는데 요한의 경우에는 주의 날에 그 경험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의 경우에는 30년 4월 5일날 그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시록 1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은 바로 30년 4월 5일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기원전 592년쯤에 기록된 책인데 이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30년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AD 30년 4월 5일날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는 게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답은 바로 30년 4월 5일 AD 30년 4월 5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스겔과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서의 한 번 그리고 요한 게시록에 한 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경험과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년 4월 5일이 주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일곱 임봉을 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결론을 보면 AD 30년 4월 5일 이날이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이 주의 날인 것을 깨닫는 자가 일곱 인을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10편 78편 4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십자가의 날짜조차도 잊어버렸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도 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날짜까지도 잊어버렸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날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의 이 날짜를 깨닫는 사람이 일곱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달력을 살펴보면서 여기 보시면 AD 30년 4월 5일 이거 에스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AD 30년 4월 5일이 주의 날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안팎으로 기록된 일곱인봉된 책을 먹을 수 있다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은 땅속에서 지내시고 4월 9일이 시작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실제적인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timeanddate.com에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면 거기 이스라엘 달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달력이고 그리고 AD 30년 4월 달 달력인데 여기 니사노 14일 이거는 출애국기 12장 6절에 나오죠 니사노 14일, 에스더 3장 7절에도 나오는데 에스라 6장 9절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니사노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6일 날 이거는 누가복음 23장 56절 그리고 7일은 마가복음 16장 1절 그리고 이 8일은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절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이 9일은 마가복음 16장 2절 일주일 중 첫날 해 돋는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셨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30년 4월 5일에 대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AD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일곱 임봉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임봉은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끝이 오면 다니엘서를 읽어라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임봉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천지에 있든 또 재림교단에 있든 또는 일반 장로교회 또한 감리교단에 있든 여러분께서 알곡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어야 하는데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께서 일곱 임봉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 오늘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징조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완전한 길 예수님께서 삼천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그리고 이천년 동안에 심판을 끝내신다 2000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끝마친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인들이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2030년에 이제 끝난다 2030년부터는 천년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빛이 너무나 확실한데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현 기독교단 안에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30년이 확실하게 이제 끝인데 2030년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010-9918-2261 자 그리고 지금 이 인자의 징조 이것은 전세계적인 사명을 대한민국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인자의 징조가 온 세상을 비춘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까지 비춘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신천지 교단을 깨우고 또 재림 교단을 깨우고 또 여러 장로교회 감리 교단에 있는 주님의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많이 많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